하루 10분 주식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3월 4주차 단기간 심정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점 추천주 아니구요 참고사항이며 본인 중심 매매 하셔야 됩니다 분산두자 비중조절 필수 욕심내지 마시고 올라갈 때 챙겨가는 습관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지수가 코스피 이 라인 지켜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오고 5선 장받고 내려와서 다시 이 부분 두 번 맞아주고 금요일에 5선 돌파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fmc가 23일에 남아있죠 거기까지 한 번 더 흔들다가 올라갈지 그대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5선 돌파와 지켜줘야 될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부분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20선도 돌파를 했구요 자 흔들더라도 상승 추세로 가는 초입이 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자 관심정보 첫 번째 하나 기술입니다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 주구요 초보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올라서 단타적으로 먹는 요런 것들 말고 좀 안전하게 2평선 눌림목 위주로 좀 찾아봤구요 자 이전에 전고자 한번 돌파해주고 내려와서 전자점 지켜내주고 2평선 돌파 2평선 밀집 부분에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전에 저점 여기에 고점 요렇게 맞는 부분까지 왔거든요 중요하게 만나는 지점 2평선 밀집 돌려 세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략적으로 음봉 중심 정도 넘어설 때 한번 관심 가져보구요 다음 유니크 입니다 자동차 부품 수소차 관련 주고 자 역배할에서 정별로 바뀌었어요 정별 바뀌고 난 다음에 최초의 60 120 동시에 막고 있고 이 부분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거래 일제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도지 달렸고 지켜주고 다닌 다음에 돌려 세우는지 한번 보구요 대략적으로 십자도지 상방 정도 돌파할 때 관심 가져보고 다음 알루코 입니다 자 철도 그 다음에 알루미늄 2차전지 관련 주 알루미늄 2차전지 지금 뭐 이슈가 있는 부분이죠 자 역별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평선이 이제 옆으로 이제 누웠어요 자 20선이 아래 있다가 이제 위로 요렇게 올라왔고 60 120 이제 밀집이 되었구요 그 다음 고점 올려가고 저점 올려가고 이 평선 요렇게 펼쳐진 다음에 이제 거기에 초입 정도 되겠죠 상승 다음에 첫 조정 그리고 이 장대의 중심 정도 되는 부분 전 고점 때 요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요런 라인 여기 겟 부분 시작 부분 정도를 회복을 해줄 때 관심 가져보구요 다음 맥커스 입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가상화폐 드론 요렇게 관련 주구요 뭐 드론 배송도 시작하고 있고 비트코인 오르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지금 핫한 테마 중에 하나고 만원 라운드 피겨 찔러주고 오랜만에 돌파 그리고 난 다음에 만원 지지 반등 중이에요 첫 번째 반등 중인데 이제 v 자로 갈지 한번 더 내렸다가 쌍파다 치고 올라갈지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자 바로 올라간다면은 여기 십자도시 상방 돌파 정도 한번 보구요 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전자점 지켜내주고 또는 만원 지켜내주고 다시 오선 돌파 정도 할 때 보면 좋겠죠 다음 줌 인터넷입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 주인데 자 솔트룩스 마인드랩 대장주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타고 있어요 요런 것들도 당연히 볼만하고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종목 중에 줌 인터넷 역별에서 정별 바뀌고 최초의 120cm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사거래일 때 지지 장대 양봉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60cm 이렇게 돌파를 해줄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죠 대략적으로 요런 라인 다음 신도 기현입니다 메타버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VR AR 이렇게 관련 주구요 자 쭉 내려와서 아래쪽에서 거래량 팡팡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진 라인들 보니까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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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살짝 넘어서는 듯 하더니 다시 내려와서 많이 터진 부분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 매물 때 강력하겠죠 더 내려간다면 5000원 라운드 피겨 5000원 하나 둘 셋 지지 반등을 봐야 되겠고 여기 120선 금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켜내주고 바로 돌려 세우는지 대략적으로 요런 라인 한번 중요하게 보구요 다음 제이 아이테크 입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의 사이고 상장한 지 얼마 안됐어요 상장 얻수 밀고 난 다음에 U자형 그리고 한번 튀어주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 많이 머물렀던 공간 여기 장대 공간 요렇게 저점대가 요렇게 되죠 자 이 부분에서 저점 한번 또 저점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60선 금방이구요 지켜내주고 돌려 세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대략적으로 요런 라인 돌팔할 때 관심 가져보구요 자 다음 펜트론 입니다 역시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 또 2차전지 장비 회사이기도 합니다 상장한 자 얼마 안되어 있고 쑥 내려와서 자 여기 밑에서 크게 들어오면서 여기가 세력이 들어온 거겠죠 윗골이 강하게 달렸지만 뭐 빠져 나간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요렇게 하나 레벨 요렇게 하나 레벨이거든요 이 시세 전에 있던 이 레벨의 고점대로 요렇게 좀 찔러주고 있구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선에서 위태롭게 안착 중이죠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올 때 다음에 보면 되고 여기 위태롭게 걸려 있다가 급하게 돌려 세우는지 한번 관심 가지고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에 시가 정도 회복을 해줄 때 관심 가져보구요 다음 에이티넘 인베스트 입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그 다음에 두나무 관련주 그리고 창투사죠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금요일에는 대장급인 우리기술투자가 9% 정도 나는데 당연히 대장급인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요렇게 볼만 하구요 9% 7% 이렇게 나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대응 가능하신 분이 진입을 하거나 또는 조정이 왔을 때만 진입을 해야 되겠죠 이 종목은 금요일에 1%대만 상승했기 때문에 아직 상승을 많이 안 했고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면 뭐 아래거리도 달리고 하나 둘 셋 전설의 3 바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여기를 깨버리면은 떡락 대략적으로 요렇게 요런 고점대 돌파할 때 관심 가져보구요 다음 켄코 에어로 스페이스 자 우주항공은 에피위성에 급등을 했죠 스타링크 한국 진출 때문에 우주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이기도 하구요 또 UAM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전고점 한번 돌파해주고 120선까지 쑥 밀고 20선까지 반등을 했어요 이거 20선을 이제 지켜내느냐 안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V자 반등이냐 한번 또 다시 밀러가느냐 이것이 정해지겠죠 바로 위로 거량 좀 들어오고 위쪽 좀 요런 곳을 돌파해준다면 관심을 가져보구요 다음 NPC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고 역시 역별에서 정별 초입이에요 지금 요렇게 무너지기 전에 있던 매물 때 회복을 해줬고 여기 매물 때 고점 한번 돌파를 해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병선 밀집 부분 조정 중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장대가 들어왔는데 이 장대 밑부분 이렇게 좀 지켜내주고 있고 요런 밴드를 좀 지켜낼 동안은 바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가격대가 되겠죠 자 바로 올라갈 때는 십자도지 상방 돌파 정도로 중요하게 한번 보구요 다음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게임 관련주고 또 NFT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좀 조용하던 게임지도 한번 움직여줄지 여기 5만원 라운드 피교를 주고 여기 반등 이탈하고 저항 내려와서 돌파하고 여기를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5만원 좀 지지를 받아주고 위쪽 올라갈지 한번 관심 가져보구요 캔들은 요렇게 있지만 꼬리는 최근에 63만원까지 쑥 한번 밀었죠 과연 여기 개미들이 털리고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대략적으로 요런 라인 직전 캔들 고점대 돌파 정도 중요하게 보구요 다음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저출산 관련주죠 저출산 관련주 대장급이 지금 꿈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역시 조종중인데 한번 더 좀 상승이 나올지 그 다음 뭐 캐리소프트,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이렇게 좀 자리 잡아가는데 한번 더 좀 상승이 나올지 조종 받고 난 다음에 장기 평소 480선 강하게 돌파 다음에 상승 다시 480선, 60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지지중 그 다음에 20선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20선 대략 요런 부분 돌파력 한번 보도록 하구요 다음 TSI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자 고점에서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요렇게 크게 요렇게 옆으로 좀 횡보 구간을 보내줬었죠 요런 고점대를 이번에 한번 확인 쑥 내려와서 전저점 확인 그 다음에 밀집된 2평선 회복 중이에요 안착 시도 중 다시 위로 만원 라운드 피겨 있습니다 만원 라운드 돌파하면은 위로 좀 튀어주는 경향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돌파해주는지 중요하겠죠 만원 라운드 피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단기 단타면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좀 그런 시기에 따라 그런 것을 공유할 때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지수가 좀 이렇게 우상향 쪽으로 가는 듯 하기 때문에 조금 단기 매매, 스윙 매매 쪽으로 종목이 요렇게 해서 좀 눌림 목적이 온 종목들 위주로 이번에는 습하고 있는 것을 공유, 참고 사항이고 추천주 아니에요 지수 중심으로 본인이 어떻게 매매를 할지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지 어떤 손절 기준을 가지고 매매 할지 본인 중심 매매 꼭 하시길 바랍니다